아하아 아나바이브 성경공부 시간 즐겁게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오감활동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림을 접고 십자가를 붙여 교회를 만듭니다. 두 번째 네 개의 하트 막대의 그림을 살핀 후 향수를 뿌리고 교회 안에 끼워서 완성합니다. 세 번째 하트 막대를 한 개씩 뽑으면서 나타난 그림을 몸으로 표현해 봅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